지금 나에게 움직이면서 어제 충격받아서 게임을 안했는데 아 하긴했다 그 엘드리치 솔로 모드 깼었구나 나 그래 나 엘드리치 솔로 모드 그래 나 이거 보고 되게 웃었는데 뭐야 이거 아니 뭔가 유아를 죽일러 뭘 째고 봤더니 써보고 싶긴 해요 아니 어떻게 되게 완충재 6장 있고 그 중 하나가 손패에 있었는데 그게 안 갈리지 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일단 이 친구 먼저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이 친구들 메인밖에 발동이 안 돼 아... 증지네 일단은 감내하면서 해야죠 승지는 감내하면서 해야죠 승지는 감내하면서 해야죠 끝이야 4 와 갈리는 거 거라지 5 6 7 8 9 10 x 엔신아 포피스 예 너 Gus 토상효과 Ty 제트 벌리고 대장 대장 포옹양상 포옹양상 저거 차피스 차키스페같은거라고 아포피스랑 토상은 진짜 세긴 세요 칼방도 일단은 꺼내면 세긴하고 꺼내면 협박이긴 한데 문제는 협박대상이 티아라멘체라는거 어이쿠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일단 통과 진짜 나온다 플라더드 바르네스 메인 동네장 이 친구 때리려고 하네 전신화포피스 지금 칼방은 효과를 분명히 본거같아요 무효에다가 파괴까지 있거든 이거 소환되면 무효에 소환될때 파괴도 있어서 일단 무효가 먼저에요 일단은 무효가 먼저고 그리고 여기에 체인 걸면은 얘가 터질거야 저거 있어야겠다 함정 바로발동 세트된 함정 바로발동하는거 아이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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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네장 저기서 2장 왕가이신겐요? 아이쿠가 왕가이신겐요? 왕가이신겐요? 얘가 2장 가야죠? 2장 가는거 레인화체 효과 썼고 그리고 현석완 현석완 카르단 전신화 포피스 세트 노 공격교식 일단 배틀 메이너2 매직 플린터 소가 없는 친구 보내고 들어옵자 또 전신화 포피스야? 엔드 와 무효 메인페이지 무효 2번 이게 이게 마 마한까지 무효로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고성능이거든요 내일엔 예 나옵니다 리뷰로 버리고 3장 달린거에 도움되는데 이거 잘가요 잘가요 현석완씨 잘가요 현석완 효과 다음 턴 내 다음 턴 까지 내 필드 암정암용 확인한다는거 명추리 끝났는데 근데 올리긴 할걸요 지금 이걸로 이긴게 뭐지 그 몇개 있어가지고 와 하하하하 폭탄쇼 네 하면 하면 난리나 하면 난리나는 폭탄쇼 와 야무지게 잘구신대 와 야무지게 잘구신대 와 야무지게 잘구신대 해가 하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